그 개그맨 김대희 마모 노래 피처링도 했다던데 아재개그 여자고 피처링하게 된 에피소드가 있어집니까? 김대희 강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그 사장이랑 친해가지고 돈도 안 받고 그냥 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밥도 그냥 백반 사더라 백반 뭐 어떻게 하고 내가 딱밤을 때리라고? 소고기를 얻어먹고 오라고?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맞네 RBW 내가 그 뮤직비디오에서 본 아들 아이가 RBW를 방문해 주신 분들께서는 벨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그 저기 저기 저기요 자막 시원해지면 여기 사장님이 혹시 사장님이 얼마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호연 우퍽 호연 연의 태우는 생생 fear 예 аств아 종환 안녕하세요. 저는 퍼플키스 고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퍼플키스 이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퍼플키스 도시입니다. 도시? 고양이 도시인가 보지? 아, 부산이에요. 아, 부산. 부산 도시니까. 네. 그래도 그 어른한테 이름을 얘기할 때는 성까지 다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. 도시는 아니잖아. 저는 장...도시. 장도시. 장도시. 네. 장도시입니다. 장도시입니다.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래. 안녕하세요. 저는 퍼플키스 박지은입니다. 박지은이 그래. 박 씨. 박 씨. 네. 맞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채인입니다. 이씨고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머리코유키입니다. 네. 머리코? 머리? 거유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퍼플키스 나고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퍼플키스 조이래희입니다. 나는 꼰대희. 네. 꼰 씨는 혹시 어디 꼰 씨? 꼬장 꼬장 꼰. 안녕하세요. 개그맨 김대희는 알아? 네. 완전 알아요. 공찬 모레코 개그맨 김대희 알아요. 어. 누군데? 개그맨님. 으하하하하하. 뭐 바라는 거나 뭐 이런 건 없나? 내가 만나면 대신 얘기해 줄게.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건가요? 누구도 얘기하는 건데 다 얘기해 줄게. 오. 굴만 사항 없나? 굴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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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2천만뷰는 도장해주세요. 그렇지. 2천만뷰에 가하가 조금 도움이 됐지. 부탁해볼게. 가하가 내가 알기로는 한가해. 시간이 남아 놀아. 해줄게야. 근데 무슨 노래가 있나? 너희들? 네 있어요. 뭔데?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래 그래 한번 보자. 짧게. 멀고 저런 이즈가 또 같은 감자 우선의 깨울 때와는 지금의 순간 My heart's in my place Oh my god. My heart's in my place 그들과 그들뿐이야 I don't know that I'm right 내 쪽으로 느껴져 내 아이가 My heart's in my place I want my heart's in my place 와 진짜 조금만 보여주네. 잘 추네. 시비거는 듯한 그런 어? 어? 다음에 한번 뭐 시간 되면 내가 백반이라 사줄게. 알았죠? 그럼 화이팅 하고 어 퍼플키스 그래. 그 사장이 뭐 못살게 오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라. 알았지? 화이팅! 화이팅! 아 이거 그 와가 팬들이 막 이렇게 저거 하는 모양이네. 어? 아들 있는데 여기. 안녕하세요. 아 그래. 아 그래. 아 누구 사장 좀 만나러 왔는데. 봤어요. 꿀밤때리. 아 그 뭐 꼰대이 그 채널 구독자가? 그 오백 몇 명 중 제가 한 명이요. 누구고? 인사드릴게요. 둘 셋. 원어스. 안녕하세요. 원어스입니다. 원어스. 안녕하세요. 원어스입니다. 원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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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어스 bagu. 기본이 됐네. 원어스 또는 메이버컬을 맡고 있고. 전주희씨, 터련대국 88대손 이서호입니다. 정답이야. 니 무슨 입자쓰노? 빛나는 입자. 아무튼 원어스 데뷔째? 노래 나왔나? 제목이 뭐고? 가장 최근에 할거고 투비올, 나투비 햄릿 대상인가? 세익스피어 햄릿 투비올, 나투비 대치 이즈 프라블럼 귀찮나? 처음에는 와 안녕하세요 원어습니다 조금 좀 시간 지나니까 약간 상할짝 짝다리 싶고 지금 닮으셔서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들 밥먹자 한번 해주시면 돼요. 가위영어 그것도 있던데 돈 많이 벌면 뭐하겠노? 기분 좋다고 소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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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 소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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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 걔 난 가위영어 주기 그게 좋더라. 알았다. 대신히 들어가세요. 그래 갈게. 아 제대로? 네. 어?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? 밥먹자. engraving 어어어 이거 잡으라는 데 없는데 너 뭐 하나 마실래? 얼마 내고 드세요? 이제 돈 내야지 아 저희 직원과 해드릴 수 있어요 직원과? 뭐하노? 아 저희 또 11월 28일에 콘서트 하거든요 11월 28일에 콘서트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? 콘서트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아 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고맙습니다 위하여 내지는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위하여 위하여 삼행시 건배사 위 위기가 뭔데? 하 하면 되지? 여 여러분과 함께 마시라 커피는 그냥 앞에 보고 마셔도 된다 아 아 대표님 왔다고 합니다 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11월 28일 네 네 사연 화이팅 네 실례합니다 아 형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예 뭐 그 가수들 그 뭐 아재 개근가 뭐 그 노래 뭐 피처링? 근데 저 어제 계속 줄 거 같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? 딱밤을 때리든지 뭐 비싼 소고기를 얻어먹든지 뭐 하락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! 그래 마십니다 예 저는 소고기를 사는 게 훨씬... 지금 딱밤이 나을 거 같은데 아니 소고기를... 아 그래요? 땀을 왜 이렇게 흘리십니까? 더워요 더워요 지금 저는 더워요 지금 퉁칩시다 그냥 네 갑시다 소고기야 많이.. 많이 드십시오 오 너무 맛있어 하하하하하하 소고기도 좀 많이 사주고 그래야죠 사람들 진짜 열심히 하던데 네 그러고 있어요 혼자 온 게 아니고 그 딸린 식구들이 좀 있는데 몇 명 정도 그리고 두 명 꽃등심으로 다 시키라 어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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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참 실화네 이거 제일 좋은 등급으로 해가지고 저기 눈치 보지 말고 고기만 먹어 밥 시키지마 고기밥 뭐 된장찌개 시키지 말고 고기만 시켜 더 주세요 고기 미리 뭐 더 주세요 막 주세요 막 주세요 네 끝났을까 152만 7천 뭐 152만 7천원이요? 152만 7천원이요? 데이야 미션 완료 미션 완료 1 2 1 2